어제부터 현재까지는 10mm가 조금 안 되는 비가 내렸고요. 오늘 오전까지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우산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15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16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각종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흐리고 비가 오고 있고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부산 16도, 양산은 1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6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또 해상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도 10도 이상 더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서 주말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